어? 네요? 안녕하세요. 등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등산하요. 그래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세요. 어머나. 그러면 제가 찾으러 오는 자연인인가 봐요. 맞아요. 어머나, 안녕? 안녕?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가봐요. 이야. 아이고, 저 MBN 나는 다행이다. 그래서 윤택입니다. 예, 예. 예. 아니, 하트테리스도 가서 맨날 뽑은 것 같아. 아니, 저. 오늘의 주인공? 이거요? 이야, 이거 진짜 꽤 오래 걸어왔거든요? 네. 여기가 등산의 정산인 것 같은데. 네, 정산이에요. 와. 아니, 혹시 저 마중 나오셨어요? 네. 아니, 슬슬 올라와 봤어요. 아, 슬슬 올라와 보셨다고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내려가세요. 그래요? 네. 와. 오오오.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야, 아저씨. 아저씨, 너 강아지 키우거든? 괜찮아? 할머니요. 할머니, 아주 노 할머니예요. 어, 냄새 맡아봐. 네. 전체적으로 여기 다 냄새 맡아. 다 냄새 맡아. 싹 맡고 네가 경계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일단 쫙 봐봐. 이름이 뭐예요? 호순이요. 호순이. 아, 호순이. 호순아, 안녕. 반가워. 호순아, 이리 와. 이제 괜찮아. 호순아. 근데 저 이게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 그러면서 나물이 낫나 하고 조금 뜯어봤어요? 무슨 나물이에요, 이게? 네, 취하고 쑥. 아, 취. 요거 쑥이고. 아, 아침부터 매의 눈으로 자연인이 부지런히 뜯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걸어오면서 막 길이 막 무너져있기도 하고. 네.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던데요. 그러게, 예. 그 전에는 다녔었는데 한 2년 됐어요. 완전히요. 네. 막 길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다 무너져가지고. 네. 저 중간에는 막 차가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입구에서 막히니까 그냥 뭐 사람만 그냥 뭐 걸어다니는. 여기 길을 그냥 걸어다니세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네, 여기서 한 300m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거의 다 오셨어. 아, 시술식이네요. 네. 우리 이제. 네. 그게 이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데에 쐈어요. 와. 글쎄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와졌네. 네.